일단 첫 번째로 부스터 우리가 아는 프리워크아웃을 전 두 번에 걸쳐서 먹어요 이때 처음 부스터를 먹을 때 그 양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래 먹는 양의 3분의 1만 먹고 내 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나 살펴보세요 짠! 요구입니다 물 50초 나아져 9분 50초 회라! 저렇게나 좋아하는 이유는 체중 9kg을 감량했는데 부상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대회 기록을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다이어트하는 프로젝트 스포츠영양 최고봉 유튜버 동면중 형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영양적인 부분 뒤에 잠깐 나올 텐데 이거 빼고 빠르게 제가 부상 없이 다이어트를 성공적이게 하고 있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올해 초에 제가 다이어트 전에 나갔던 대회 성적은 이랬고요 인증용으로 얘는 영상이 잠깐 잠깐 설명한다고 딴 걸로 바뀌더라도 재생시켜 놓을게요 일단 첫 번째로 부스터 우리가 아는 프리워크아웃을 전 두 번에 걸쳐서 먹어요 이때 처음 부스터를 먹을 때 그 양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래 먹는 양의 3분의 1만 먹고 내 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나 살펴보세요 내 몸의 피로도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알기 쉬운 게 요구예요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 정보나 이득이 참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공복에 부스터 먹고 운동을 나가는데 카페인이 들어가면 원래 소화작용이 촉진돼서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을 갔다가 인바디 측정도 가능해집니다 화장실을 갔다 와서 비교적 일정한 환경에서 인바디 측정 가능한 이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데 가장 큰 효과는 내가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운동을 간다고 하더라도 카페인이 몸에 들어가면 몸이 전반적으로 각성 상태가 됩니다 전 보통 카페인 들어가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 카페인 드링크가 당이 아예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 당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각성 효과랑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서 컨디션이 확 오르는 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그 속도나 각성되는 속도가 느리다 운동 종목 아예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유산소로 돌려버리거나 아예 카페인 느낌이 안 오면 운동 안 갑니다 이 카페인이라는 게 내 몸에 말이 안 들을 정도로 필요가 쌓인 거면 굉장히 운동을 가는 리스크가 커집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해주셔야 하는 게 운동을 가고 싶은 기분이랑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랑은 약간 달라요 내 몸이 완전히 빈사 상태 맏탱이가 가버린 상태가 아니면 보통은 운동에 열정이 불타오르시는 분은 이 기분이 꺾이지 않거든요 이 기분과 열정이 불타올라 근데 카페인 먹었는데 진짜 아무런 느낌이 안 돌아 피곤한 느낌이 커? 이때 다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내가 부스터 복용을 얼마 전부터 시작했다거나 지나치게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내 몸 상태를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부 다 먹진 않는 거예요 약간만 넣어봤는데 반응이 안 오면 시작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카페인을 넣었는데 만약에 내 몸 상태가 괜찮다 평상시랑 비슷하게 몸이 달아오르는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을 섭취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몸을 간단하게 풀어줄 건데 그 다음은 운동 전 나만의 측정지표 만들기입니다 전 운동 전에 보통 1.2km를 달립니다 여러분 그 1.2km 라봤자 1km 슬슬 뛰면 아무리 내려도 7분이거든요 10분만 투자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노래 듣지 마시고요 핸드폰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위는 발목, 배, 허리입니다 고관절이라는 말은 굳이 전문가처럼 보이기 싫어서 잘 안 하는데 조금만 더 전문적인 얘기를 살짝 보태보면 여러분들이 정형외과적인 몸 상태를 볼 때 보행검사라는 걸 하는데 이거 아시나요? 보통 걸어다니는 걸 보고서 내 몸이 어디가 잘못되었나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걷기 뛰기는 사실 무언가 기능적인 운동 일하기 이전에 앞으로 나가서 목표 지점에 닿으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사실 굉장히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픈 곳은 안 아프게 하려고 다른 식으로 보상작용이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운동 전 측정지표를 만드는 것에 전 워밍업용으로 달리기라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생 때 원래 석박을 하려고 연구실에 있었는데 국가대표팀, 수영팀, 선수촌에서 물리치료사로 계시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쌤이 제일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보통 다리랑 허리를 잇는 고관절, 발목, 명치 쪽에 붙어있는 흉추 이거 3개만 잡으면 어디 다칠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라고 했어요 아무튼 여기서는 실점만 알려드릴게요 뛸 때 내 발목이 충분히 잘 굽혀지고 펴지나 그리고 내 배에 힘은 잘 잡히는가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거나 뻐근하지 않나를 보면 되는데 다리를 충분히 복복을 넓게 겅중겅중 뛰어보거나 살짝 속도를 내보면 요 감이 잡힐 거예요 내 다리가 잘 올라가냐 그리고 내 다리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나 그리고 내 허리를 좌우 기준으로 나눴을 때 한쪽만 아프다던가 그러면 그날 내가 피로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겁니다 특히 허리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힘은 잘 쓰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 우리가 쭉쭉어 먹을 때 좌우로 굴리잖아요 이 방향의 비틀림 힘에는 굉장히 약해요 전 허리가 한쪽만 아프다 그러면은 바벨 덤벨로 하는 프리웨이트 거의 안하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머신이 있죠 그거라거나 크로스피트 할 때는 중량이나 개수를 확 줄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전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하고 난 다다음 날에 근육통이 슬슬 올라오고 피로가 누적된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때 부위를 바꿔서 운동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준은 늘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나를 언제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종목을 러닝으로 고정해서 워밍업하는 거 참 좋은데 나의 정상 컨디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감을 잡고 더하고 덜하고를 집중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 달리는 거리를 몇 분 만에 들어왔다 이런 걸로도 내 컨디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달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달리셔서 몸에 열이 올랐죠? 그러면 그대로 다리를 양옆으로 벌려보세요 헬스장 아니더라도 실내는 보통 바닥에 타일이 있죠 얼마나 벌려지나 이 타일 개수를 세어보아서 감을 잡는 겁니다 그 거리를 바탕으로 내 유연성이 얼마나 오늘 나오나 보세요 바닥 타일 기준으로 4칸 5칸 이런 식으로 봐서 내 몸이 얼마나 굳어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정말 쓸모있고 저도 맨날 쓰는 방법인데 어이가 다치는 기저는 보통 그 근육에 충분히 힘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 무리하게 끌어쓰다가 관절이 나가는 거잖아요 다리가 안 벌려지는 게 다리 힘을 아예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힘을 잘 쓸 수 있는 범위는 내가 다리를 최대한 벌린 안에서 형성이 되고요 보통 다리가 매우 좁게 벌려질 정도로 쑤시면 내가 쓰던 대로 힘을 주다가 무의식적으로 아프니까 반사적으로 힘을 다른 방향으로 주게 된다 이겁니다 사실 이 다리 벌리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준으로 운동을 더하고 덜하고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디를 더 풀어질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내가 벌려지는 만큼 잘 벌려지거나 더 벌려질 정도로 충분히 범위가 나온다 그럼 그때 운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스트레칭 잘 안 한다 안 해도 운동이 잘 된다 그러면 이미 몸이 충분히 다치기 쉬운 상태로 굳어있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칭이 쓸모가 있어지는 순간은 스트레칭으로 몸이 유연해지고 나서 상대적으로 굳었다 덜 굳었다를 구분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 전까진 스트레칭이 쓸모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워밍업하고 나서 힘 빠져서 본운동 못하겠다는 사람한테 제가 농담식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워밍업하고 힘 빠진 거면 본운동 제대로 못하더라도 워밍업이 의미가 있을 정도로 기조체력 원리를 하거든요 원래 어디가 약하거나 아픈 사람은 없어요 다치고 나서 약해지고 아파져서 그에 대해 약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고로 이건 겁을 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시의 루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총 볼륨을 다이어트 시작 때 어느 정도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볼륨을 채우는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는 거예요 일단 이 볼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 이건 헬스에서 적용하기 가장 적절해요 내가 스쿼트를 10kg를 들고 10개를 들었어요 5세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쿼트로 10에 10에 5 곱해서 500kg를 듭니다 이거를 총 볼륨, 총 내가 든 무게, 볼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체를 했다고 쳤을 때 스쿼트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레그 익스텐션이 있고 맨몸으로 하는 다른 턱걸이도 있고 그것들의 볼륨을 다 더해서 총 볼륨을 구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등이나 가슴 운동을 하면 보통 한 3만 키로 채우거든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 중일 때랑 아닐 때랑 꽤 달라요 다이어트가 아닐 땐 힘이 넘쳐나니까 1시간 반 걸리던 게 다이어트를 하면 자연스럽게 힘이 약해져서 2시간 어깨같이 작은 부위는 2시간 반까지도 중량을 채우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핵심은 내가 다이어트를 안 할 때 하루에 3만 키로그램 드는데 든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무게를 유지를 하면서 시간 안에 그 무게를 다 못 채우더라도 허용하는 거예요 이 무게를 못 채워도 괜찮고요 반대로 시간을 더 써서 채워도 괜찮아요 3만 키로 다이어트 전에 1시간 반에 채웠으면 다이어트 막바지에는 2시간 2시간 반 써도 괜찮고 아예 확 무게를 줄여서 1만 5천 키로를 1시간 반 하고 나서 유산소를 타도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퍼포먼스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일단 내가 의지가 좋고 해나라 할 수 있다 이런식 명언 다 때려치우고요 여러분들 의지가 기본적으로 다들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근데 살 빠지면 경우가 조금 달라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영양성분 들어가야 될 게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힘을 내냐고 만약에 이게 유지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히도 칭찬받을 만한 상승한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건데 내가 다이어트 전이랑 종목이랑 구성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간에 이걸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 부상으로서의 위험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의 목적이 저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구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크로스핏을 하다 보니 더욱이 시간을 늦추는 방식이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일지를 차근차근 손으로 써놔라 이런 식으로는 말 안 할 거고 어필 써서 몇 킬로로 얼마 들었나 아니면 엑셀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제가 말씀드린 과정이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이어트가 망하는 이유가 다이어트를 멈춰서입니다 사실상 다이어트를 내가 정말 길게 가져간다? 다이어트는 언젠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변수는 부상입니다 사실 막 폭식을 했다 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몸이 음식을 다시 잘 먹어서 달려갈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다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미친듯이 실패해서 바닥까지 가더라도 죽질 않잖아요 요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죽으면 이거 시도하기 어렵잖아요 다치면 다이어트가 죽어요 여기서 누군가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냐 지금 제가 기록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동면중 형님과 정말 보수적이게 다이어트를 잘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상대죠이고 전 과거의 저를 상대로 이겨냈으니까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암튼 이제 형님의 피드백을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전 끝까지 제가 원한 목표까지 달려갈 건데 여러분들이 아는 보장에 도움되는 것 공유해주시면 다른 구독자님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바로 전 영상 수면은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뒤에 수면 꿀템도요 주변에 살 빼시는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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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